자 이번 시간에는 지적측량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러겠습니다. 자 교재 342페이지를 펴보시면 자 거기 지적측량의의라고 나와있죠? 이것은 용어정에서 했던 내용입니다. 지적측량이란 자 지적측량이 무엇이냐 우리가 측량 중에서 지적측량만 시험범위입니다. 수로측량이라든가 이런 나머지 측량들은 시험범위가 아니고 일반측량이든 수로측량이든 공공측량이든 시험범위가 아니고 앞에 지적측량만 시험범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수업시간에 측량하면 당연히 이건 지적측량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지적측량이란 먼저 객체인 토지 이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할 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 어떤 걸 등록하느냐 토지표시사항 이 토지표시사항 총 6가지에 있다고 했죠?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 그 중에서 소재, 지번, 지목은 측량과 무관하지만 경계, 좌표, 면적을 알려면 측정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경계, 좌표, 면적 그래서 이런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려면 이걸 측정을 해봐야 되는데 여기서 누가 이걸 하느냐 참고로 측량할 때 이것을 측정하는 것은 지적측량 수행자가 합니다. 지적측량 수행자 이 수행자는 한국국토정보공사하고 등록된 지적측량 업자를 우리가 수행자다. 이런 표현을 썼다 했죠? 지적측량 수행자 측량을 실시해서 측량 성과를 결정합니다. 측량 성과, 결과물 이것은 수행자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럼 지적측량 수행자인 한국국토정보공사 등이 결정한 성과를 국가에서 관리한 지적공부에 바로 등록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맞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검사를 해본다. 검사측량 검사측량을 통해서 검사측량은 이런 수행자, 지적측량 수행자 한 성과를 확인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수행자한테 검사를 스스로 해라 이런 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행자가 수행할 수 없는 측량은 검사측량을 일단 못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는 것이고요. 이 검사측량을 통해서 정확성 여부를 확인해 봐야 정확하냐 이 정확성 여부를 확인해 보고 만약 정확하다고 인정이 되면 여기에 지적공부의 이 내용을 등록을 해 주는 것이며 한 번 등록된 경계나 좌표는 경계란 경계점과를 직선 연결한 선이다. 어디에 있다? 도면 위에. 땅 위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상에 이걸 복원할 때도 재봐야 알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원하는 방향으로 하는 지적측량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경계복원측량 그 다음에 지적현황측량 줄여서 현황측량 경계복원측량은 매매나 경계분쟁이 있을 때 경계 이 도메에 등록인 경계를 지상에 복원시키기 위한 측량을 우리가 경계복원측량 줄여서 그냥 경계측량이라고 하고 현황측량이란 지적측량 중에 현황측량은 건축물 등의 현황을 도면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기 위한 측량을 말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등록된 경계를 건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걸 땅에 표시해 주거나 복원하는 방향으로 한다고 했지? 이 등록된 경계와 대비해서 건축물 등의 위치를 표시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는 등록을 위한 측량이 아니기 때문에 검사측량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이 지적측량 기본 개념을 설명할 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적측량이란 측량 중에서 이 지적측량만 시험법이라고 한 거예요. 토지를 지적공비에 등록하거나 등록된 경계나 좌표를 지상 땅 위에 복원할 목적으로 각 필지의 경계 좌표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하며 도시개발 사업 등을 실시하고 하는 지적확정 측량과 지적재조사 측량을 포함한다라고 용어정위에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342페이지 그 지적측량 의의를 설명한 거예요. 이 내용만 알면 기본적으로 한 3분의 1 정도를 측량을 맞출 수가 있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리고 지적측량의 종류 이게 첫째 의의를 이렇게 정리했다면 지적측량이 뭐냐 물었으면 이제 두 번째는 지적측량의 종류 즉 대상이다. 하면 지적측량 총 몇 가지 13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각 지적측량 앞에서 우리가 봤던 토지 이동별 쭉 생각해 보시면 전부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제일 먼저 지적공복구할 때 복구할 자료가 없으면 하는 측량을 우리가 복구측량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토지 이동사회 중에서 신규 등록시 하는 측량을 신규 등록측량 등록전환시 하는 측량을 등록전환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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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기하고요. 전환시 그 다음에 분할시 하는 측량을 분할측량 등록말소할 때 하는 측량을 등록말소측량 특수한 이동사회로서 축척변경할 때 하는 측량을 축척변경측량 그 다음에 등록상 정정할 때 등록상 정정측량 이런 게 나오죠. 이런 것들이 다 지적측량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험법에는 이런 일반적인 이런 얘기보다도 여기서 말하는 이런 거 검사측량 경계부원측량 현황측량 그리고 하나 더 주의할 게 뭐냐 기초측량이라는 게 있어요. 기초측량 기초측량은 지적기준점 지적기준점을 설치하기 위한 측량을 말하는데 지적기준점은 세 가지에 딱 있죠.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 이 기준점들은 실제 지적측량을 할 때 토지에 설정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적기준점이 부족하다면 새롭게 기준점을 설치해야 되겠죠. 그때라는 측량을 기초측량 내지 지적기준점 측량이라고 하며 아주 정밀한 방법을 해야 돼요. 기초라는 말이에요. 현혹되면 안 됩니다. 아주 정밀한 일반 측량보다도 이 세부측량보다도 정밀한 방법을 하는 것이 기초측량입니다. 기초측량 그 다음에 여기서 검사측량 검사측량이 있죠. 그 다음에 경계보건측량 여기서 있죠. 경계보건측량 그 다음에 지적현황측량 현황측량 그 다음에 지적재해주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하는 지적재해주사측량 이렇게 해서 기초측량 검사측량 검사측량 경계보건측량 현황측량 지적재해주사측량 그 다음에 지적확정측량 이라는 말 하나 더 들어가요. 지적확정측량 이 지적확정측량 세트메뉴로 들어간다겠죠.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한 경우에 실시한 지적확정측량 반드시 경계점조합표등법을 작성비추한다겠죠. 그래서 위에 있는 것들은 시험표에 많이 나오진 않아요. 왜냐하면 복구할 때 쓰는 거 신규등록할 때 등록전환시 분할시 등록말소시 축척변경시 등록상 정정시 근데 요 밑에 노란색으로 쓴 거 요것들이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겁니다. 자 기초측량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지적기준점을 설치하기 위한 측량이다. 검사측량은 무엇이냐 요 검사측량은 지적수행자가 실시한 측량 성과를 정확하게 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검사하기 위한 측량이다. 검사측량 그래서 검사측량은 검사측량은 수행자는 못한다. 좋지. 그 다음에 경계보건측량은 토지 경계 분쟁이 생겼으나 매매 등을 위해서 필요할 때 경계를 확인하고자 할 때 측량 그 다음에 현황측량은 건축물 등의 현황을 도면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해서 표시하기 위한 건데 요 두 가지 복현 요 두 가지 복현 복현 요 두 가지는 자 등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상에 복원하는 방향이 가기 때문에 둘 다 검사측량 대상이 아니다. 이걸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지적재주사 측량은 지적재주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는 원래 한일합방이 되고 토지조사 사업하면서 이게 측량을 통해서 등록됐던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에 발달된 장비로 해보면 이게 경계가 안 맞는 토지가 많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지적불부합지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지적불부합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국에는 모든 토지 한꺼번에 다 측량하면 좋지만 장비와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 번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년 국가예산 중에서 일정한 예산을 배정받아가지고 이런 재주사 측량을 실시하는데 이때 지적재주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 지적재주사 측량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적확정 측량은 이것은 도시개발사업 등을 하고 나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토지표지를 등록하기 위해서 한 측량을 지적확정 측량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아래에 있는 것들이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이게 다 지적측량의 종류인데 그 중에서 밑에 있는 게 시험에 많이 나온다. 이런 얘기에요. 이것은 여러분 교재 343페이지에 보시면 지적측량이 대상에서 법률 23조에 쭉 규정된 거기 보시면 지적기준점을 정하는 경우 기초측량이며 검사기간 경우 검사측량이며 복구측량 신규론측량 등록전환측량 분할측량 등록말수측량 축적변경측량 쭉 언급이 돼 있어요. 그다음에 등록상 정정측량 그다음에 도시개발사업 이렇게 나오면 이게 지적확정측량이며 지적재좌사업할 때 하는 측량을 지적재좌측량 그다음에 경계보헌측량 기타 그 밖의 대통령 영어로 정하는 측량이 지적현황측량이라는 게 여기 있습니다. 지적현황측량 그래서 이 13가지가 지적측량이다. 라고 했고 그래서 다음 중 지적측량이 아닌 걸 찾아라. 하면 이 13가지가 아닌 걸 찾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344페이지에 자 보시면 이것은 용어정의와 관련된 건데 26회 때 나왔던 겁니다. 지적측량을 실시할 대상은 틀린 걸 찾아라. 1번은 지적재좌측량을 말하고요. 2번이 검사측량을 말하는 거예요. 4번이 지적현황측량을 말합니다. 5번은 자 이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즉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라 측량이니까 지적확정측량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연속지적도라는 말은 지적측량을 하지 않고 기준에 도면의 경계점을 연결해 작성한 도면을 연속지적도라고 하죠. 이건 지적측량에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됐고요. 기타 기출문제 중에서 참고로 어딜 잠깐 보시냐면 30회 출제됐던 것 중에서 먼저 363페이지 4번을 잠깐 보세요. 보시면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 모두 그런 것 자 기역을 보시면 신규 등록하기 위해서 이걸 뭐라고 신규 등록 측량 신규 등록 측량 그 다음에 니은번에 지적공업 멸실에서 복구하기 한 거 이거 복구 측량 그 다음에 디귿번에 지적재주사 특별법에 따라 이건 지적재주사 측량 지적재주사 측량 그 다음에 리을번 소유자가 소관청에 바다가 된 토지에 대해서 지적공업 등록 말소 신청 이게 등록 말소 측량 이렇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모두가 지적 측량 언급한 거였습니다. 이 경우는 그 다음에 이제 어디 보시냐면 361페이지 보시면 자 다음 중 지적 측량에 관한 설명이 틀린 걸 찾으라고 있는데 자 전형적인 것이 3번 보세요 합병과 지목변경 지번변경 지적공업 복구등의 지적측량 실시하지 않는다 했는데 합병과 지목변경 지번변경 이것은 토지표시사항 중에서 여기 보시면 소재 지번 지목 이 세 가지 측량과 무관하다 했죠 그래서 지번변경이나 지목변경 측량 원래부터 관련이 없고 합병은 전형적으로 합병은 단골 문제가 합병은 측량을 하지 않는다 지적측량을 하지 않는다 꼭 기억하라고 하겠어요 합병은 경계 좌표 면적을 새로 결정하지만 측량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경계나 좌표는 필요 없는 것을 말소에서 결정했으며 합병 전 각 필지의 면적을 산술적으로 합산하기 때문에 지적측량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병이 시험에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합병 지적측량을 하지 않는다 지목변경은 측량과 아무 관련이 없고 지번 변경도 아무 관련이 없고 다만 복구할 때는 복구 측량 이거는 자료가 없거나 오차가 크면 복구 측량을 실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 3번이 틀린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와 관련된 거 나머지는 조금 절차를 설명드리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적측량의 기본 개념만 알아도 기준에 출제된 문제를 우리가 정리 해결할 수 있는 많은 포인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암결 거 검사측량 대상이 아닌 것 복현 두 가지 꼭 기억하세요 다음 중 검사측량 대상이 아닌 것 복현 검사측량은 수행자는 못한다 그러면 수행자가 할 수 없는 측량은 원래 두 가지 지적재조사 측량과 검사측량인데 여기서 약간 포인트는 다릅니다 검사측량은 수행자가 자기가 직접 해놓고 자기가 검사한다 말이 안 되죠 국가가 확인해야 되는 거니까 검사측량은 수행자가 못한다는 건데 이 지적재조사 측량 관련해서는 뭐가 문제되냐면 아까 지적재조사 측량은 지적재조사 특별법에 따라서 우리가 국가가 시행하는 지적재조사 측량이라고 했을 때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수행자한테 못 맡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못한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같이 암기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알아두시고요 참고로 이 그림과 관련해서 하나 더 정리해 드릴 것은 자 여기서 검사측량에 관련해서 그럼 검사측량은 이건 누가 하는 거냐 이 검사측량은 누가 하는 거냐 그래서 시 소관청이나 시 도지사가 하는 것인데 원칙은 소관청이 한다 검사측량 원칙은 소관청이 하는 게 원칙이다 원칙 그런데 예외적으로 예외적으로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 하는 게 있는데 자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기 위한 이 기초측량 중에서 지적 삼각측량 성과와 일정 면적 규모 이상의 지적 확정측량 성과 그래서 여기 지적 확정측량은 일정 면적 즉 군 단위냐 시 구 단위냐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까지 암길 필요는 없고 일정 면적 규모 이상의 지적 확정측량 성과 지적 삼각측량 성과 즉 기초측량이란 기준점을 설치하기 위한 건데 이 지적 기준점은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군점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지적 삼각점을 설치할 때는 지적 삼각측량 성과는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이 하고 이걸 뺀 나머지는 소관청이 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해 주는 건데 이건 절차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본 개념 정도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345페이지에 가면 측량의 방법 이건 그냥 제목만 알아두면 측량 도구를 말하는 건데 평판이나 전자평판 경위의 이런 트랜지시라는 측량 도구를 말합니다 전파기 광파기 사진 즉 항공사진이라든가 위성 이런 것 측량 도구로서 언급된 내용들 알아두시고 요즘엔 출제 잘 안되지만 과거에는 여기 음파기 뭐 이런 것도 나온 적이 있어요 전파기나 광파기는 거리 식정할 때 쓰지만 음파같이 부정확한 건 쓸 수가 없죠 자 그 다음에 기초측량 측량을 크게 나누면 기초측량과 세부측량 나눠지는데 여러분들 교재 345페이지에 보면 지적측량을 구분해서 지적측량은 기초측량과 세부측량 나눠진다 이렇게 있죠 기초측량은 지적기준점을 설치하면 측량을 말하고 나머지를 다 세부측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기초측량의 순서 다음 페이지 346페이지에 가면 그 기초측량의 순서만 알아두면 됩니다 제일 먼저 계획을 수립한다 그 다음에 준비 및 답사를 해라 다음에 나온 선조관계 선점 및 조표 작성 관측 및 계산 이 부분만 잘 알면 됩니다 선조관계 계획이 먼저 계획 세웠으면 준비 및 답사를 하고 선조관계하고 마지막 성과표를 작성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이 기초측량의 순서를 봐두십니까 계획을 수립하고 선점 준비 및 답사를 하고 그 다음에 선점 및 조표 작성 관측 및 계산 선조관계 이 부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 중에서 특히 측량 절차와 관련된 걸 좀 공부하겠는데 여러분 교재는 348페이지 펴보세요 측량 절차 348페이지 측량 절차 수험생들은 이런 지적 측량 관련 걸 현실적으로 많이 안 해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공부하다 보면 이런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해 줄 때 이걸 절차를 이해하면 아주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측량을 하려면 어떤 절차로 가냐면 토지 소유자 등이 토지 소유자는 이해관계인 등이 측량을 의뢰하고 싶다 그럼 누구한테 가느냐 직접 지적 소관청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지적 소관청에 측량해달라 이렇게 못해요 시장군술청한테 직접 가는 게 아니고 중간에 바로 지역 측량 수행자랑을 만들어놨다 지역 측량 수행자 그러면 이 수행자는 한국국토정보공사하고 등록된 지역 측량 업자들 말합니다 일정한 자격과 요건을 갖추어서 하는 업자들 지역 측량 업자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전국적으로 지점이 다 있고 조직이 광대합니다 그래서 규모도 크고 그래서 일정한 이런 지적 측량에 대해서는 대부분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하지만 등록된 지역 측량 업자들 이 사람들은 오차가 좀 비교적 적은 도시개발 사업 등을 통해서 정밀 측량한 지역 이런 데서는 지적 측량 업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적 측량 수행자한테 의뢰가 돼 있다 그러면 절차를 물어보면 지적 측량 절차 이어서 대상 3 측량 절차를 물어볼 때 자 먼저 지역 측량 토지 소자 등 이해관계인이 소관체 간다 하면 틀려요 반드시 지역 측량 수행자한테 의뢰라 여기다 의뢰해야 돼 의뢰 받은 수행자는 자 다음 날 이 길이라고 하죠 다음 날까지 다음 날 다음 날까지 지역 측량 수행 계획서를 작성해서 측량 계획서를 작성해서 소관청에 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측량 계획서를 작성하고 자 첫째 의뢰지 계획서를 다음 날까지 다음 날까지 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준비 파일 준비 측량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측량 준비가 끝났으면 정해진 날짜에 측량을 실시합니다 현재에서 측량 실시 이건 현장에서 하는 거예요 책 우리 사무실 하는 게 아니고 현장에서 이때 의뢰인이 입회하죠 의뢰인이 여기 입회 의뢰인 등은 현장에 나가서 입회합니다 측량을 실시했으면 측량 성과를 결정한다 그치 측량 성과는 누가 결정한 거냐면 수행자 이 수행자가 성과를 결정해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실시해서 성과를 결정했다 그럼 성과를 가지고 와서 이제 맞는지 검사를 의뢰하는 거예요 검사 검사를 의뢰하면 수관청에서는 이 측량 성과가 정확하다 정확하다고 인정되면 바로 측량 성과도를 발급해줘 성과도를 발급해준다 누구한테 발급해준느냐 성과도를 수행자한테 발급해준다 그러면 수행자 지체 없이 성과도를 의뢰인한테 다시 발급해준다 그래서 그럼 이 그림에서 보듯이 주의할 것은 뭐냐 토지 소유자 등이 측량을 하고자 할 땐 이렇게 가면 틀립니다 그 다음에 소관청에서도 직접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림에서 잘 살펴봐야 돼 이 그림을 머릿속에 딱 놓고 책을 읽어야 됩니다 조문을 볼 때 토지 소유자 등은 수행자한테 의뢰한다 이렇게 가야지 소관청에 안 돼요 이때 물론 수행자 의뢰할 때 이 사람들은 무료로 해주는 게 아니라 수수료를 매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 측량 수수료를 납부해야 돼요 상당히 비쌉니다 자 지적 측량 수수료를 납부하고 이거는 현금으로 납부하는 거예요 입금하거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입금표를 가져가야 이걸 계획 이 내용이 진행됩니다 자 그래서 자 토지 소유자 등이 의뢰할 때 수행자한테 의뢰한다 그리고 다음 날까지 계획서를 소관청에 낸다 그 다음에 준비를 파일을 작성하고 정의 날짜 측량을 실시하고 성과를 결정한다 성과를 가지고 검사를 의뢰한다 소관청에 정확하다고 인정되면 자 성과도를 누구한테 발급한다 수행자한테 직접 의뢰한테 안 줍니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수행자 지체 없이 다시 의뢰에게 성과도를 발급해 주는 절차다 이 그림을 잘 봐두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하나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뭐냐 측량기간 및 검사기간 자 측량 및 검사기간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잘 봐도 돼요 먼저 측량기간과 검사기간에 대해서 측량기간과 검사기간에 대해서 일반적인 것 즉 원칙적인 거죠 자 원칙적인 것은 지역구분 없이 측량기간은 5일 검사기간은 4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5일 4일로 이렇게 됐는데 문제는 문제는 자 뭐냐 여기서 지적기준점이 지적기준점 이 지적기준점은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이라겠죠 측량할 때는 이렇게 지적기준점이 있다면 이게 필요없이 이대로 가면 되는데 기준점이 없으면 지적기준점을 다시 땅에 설치해야 돼 즉 기초 측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때 지적기준점을 설치할 때는 있는 상태하는 것보다 기간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계산하냐 기준점의 개수에 따라 기준점 몇 개냐에 따라 다른데 15점 15개 15개 이하 15점 이하일 때는 기본 4일을 줍니다 추가시킨다는 것 4일을 근데 기준점이 15개 15점을 초과하면 어떠냐 초과할 때는 초과하는 매 4점마다 초과한 매 4점마다 1일씩 가산 1일씩 가산하겠다 1일씩 가산하겠다 그래서 만약 기준점을 3점 설치해도 4일 소요되는 것이고 10점 설치해도 4일 되는 것이고 13점 설치해도 4일 걸리는 것이고 15점 설치해도 4일 걸리는데 소요되는데 만약 16점이다 그러면 5일로 넘어가죠 몇 개마다 4점마다 그러니까 16 17 18 19 이렇게 초과되는 게 4개 단위로 하루씩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기준점 설치할 때 측량기간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기준점 설치할 때 이것은 측량기간이나 검사에는 똑같이 가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과 별개로 기준점과 별개로 당사자 간의 합의나 계약으로 따로 정했을 땐 그 기간이 따르되 정해진 기간에 정해진 기간에 4분의 3 4등분에서 4분의 3을 측량기간으로 쓰고 4분의 1을 검사기간으로 써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은 전부 다 다 출제가 많이 됐기 때문에 잘 봐두셔야 돼요 예를 들어 최근에 측량기간과 검사기간을 40일로 정했다 그럼 40일 중에 4분의 3이 30일이 측량기간이고 4분의 1이 10일이 검사기간이다 바로 직전에는 또 20일을 정했다 그럼 20일에 4분의 3인 15일이 측량기간이고 4분의 1이 5일인 5일이 검사기간이다 이게 다 그렇게 출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요것도 기준점 설치할 때 요 네모칸 기본 4일 초과할 땐 매 4점마다 하루씩 가산 요 4일에다 플러스 하루씩 더 가산하라 이런 얘기에요 그리고 요거 두 가지는 합산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 우리 교재 349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측량 지적측량기간과 검사기간 그 조문을 도표로 정리해놨으며 그 밑에 예시라고 있죠 그래서 지적기준점을 20점 설치해서 분할측량하려고 하는데 측량기간 검사기간은 얼마냐 물어봤어요 그래서 지적기준점을 20점 설치한다 했지 20점 그러면 원래는 측량기간 5일이며 검사는 4일이다 하려고 했더니 기준점을 또 설치해야 된대요 그러면 기간이 가산 늘어난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지금 20점 설치했다 20점 설치했으면 여기서 이렇게 계산하면 15점을 빼는 거야 15점이 기본 4일이니까 이걸 빼면 초과하는 게 5점 5개 남았죠 초과할 땐 초과하는 매 4점마다 하루씩 가산한다 4 4로 나누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하루 0.25라는 소수점 이하가 나오죠 소수점 이하가 나오면 소수점 기준으로 아무리 작아도 이 밑에는 하루를 올려주는 거야 0.21도 하루며 0.25도 하루며 이 수수점 이하 끝자에 나오면 하루씩 가산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2일이라는 거야 즉 4일에다가 2일 더하니까 6일이 6일이 기준점을 설치할 때 들어가는 소요되는 기간이라는 거야 그러면 자 측량기간이 몇이냐 물어봤으면 측량기간은 기본 5일에다가 기준점 설치할 때 소요된 6일을 더하니까 측량기간은 총 5일에 6일을 더하면 11일이요 검사기간을 물어봤으면 원래 4일인데 기준점 설치했으니까 6일을 가산하니까 검사기간은 11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물어보냐에 따라서 기준점을 설치 안 했을 때냐 설치할 때냐 또는 이거 별개로 합의나 계약으로 따로 정했느냐 이 내용을 잘 보시고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자 이 내용을 이제 교재 기본 교재를 보면서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자 348페이지 보면 지역 측량 절차 쭉 나와있죠 의뢰 보면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측량할 필요가 있을 때는 지역 측량 수행자에게 의뢰 소유자 등 의뢰 의뢰할 필요가 있을 때는 이 수행자한테 의뢰해야지 여기 소관청이 의뢰하면 틀린단 말이에요 이걸 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보면 수수료를 수행자한테 납부해라 자 수수료를 수행자한테 납부해야 됩니다 4번 잘 보세요 자 의뢰를 받으면 자 계획서를 다음 날까지 의뢰를 받으면 계획서를 계획서를 다음 날까지 다음 날까지 이 길까지 소관청이 내라 이렇게 되어있죠 요거 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수수료 그 밑에 측량 수수료에 대해서 장관이 매년 12월 말까지 고시하고 수행자한테 수수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자 349페이지 측량기관과 검사기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놨고 지금 방금 설명드렸습니다 349페이지 하단에 측량 검사에 대해서 이건 아까 지어차 위쪽에서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측량을 했으면 시 도사 또는 대도시장 또는 소관청으로부터 성과를 검사를 받아야 되고 지적공부를 정리하지 아니라는 측량으로서 국토교통부로 정하는 측량의 경우 그러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아까 복현 경계원 측량 현황 측량은 이때 등록을 위한 측량이 아니므로 검사 측량이 아니다 대상이 아니다 라고 설명드렸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면 다 설명되었습니다 350페이지에 그래서 거기 1번에 복현 경계원 측량 지적현황 측량 이건 검사 측량하지 않는다 라고 했고 그 다음에 그 대상에서 보면 자 거기 1번에 쭉 네 번째 줄 보면 다만 나온 부분입니다 다만 지적삼각 측량 성과 그리고 경위 측량 마우실 시장 지적확정 측량 성과의 경우 다음 9번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된다 지적삼각 측량 성과와 지적확정 측량 성과 중 일정 면적 규모 이상일 때는 이것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이 검사를 받는다는 거예요 일정 면적 규모 미만일 때는 소관청이 검사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3번을 보시면 소관청은 성과 정확하다고 인정하면 지적증량 성과도를 누구에게 발급해 주냐면 소관청은 성과도를 수행자에게 발급해 준 거예요 토지 소유자 의뢰해 준 게 아니고 수행자에게 그럼 수행자는 지체 없이 의뢰하게 발급해 준다 이렇게 설명드렸죠 그 그림을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내용을 정리하면 대부분 문제가 다 풀립니다 그 다음에 350회 지적기준점에 대해서 이 지적기준점은 오른쪽에 도표로 정리된 것 이것만 잘 봐 두시면 됩니다 지적기준점은 세 가지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도근점은 거리별로 이렇게 지적삼각점 도표에 지적삼각점은 이렇게 3mm 원하는 십자가 표시됩니다 이렇게 3mm 원하는 이런 식으로 지적삼각점을 설치하는데 2km에서 5km가 설치되고 지적삼각보조점은 이 주변에 다시 검은 음영 검게 칠해가지고 이렇게 설치하게 되어있습니다 삼각보조점의 간격은 이것은 거리에 좀 가까워져 있죠 1km에서 3km마다 그리고 도근점이라는 것은 이 50에서 100m마다 설치되는 건데 이건 아주 많다는 거예요 50에서 100m마다 설치되죠 전국에 각종 도근점이 많이 설치됐습니다 그래서 이 도근점을 중심으로 인근에 있는 토지를 측량할 때 기준 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 이 세 가지 지적기준점이라고 나온다겠죠 그래서 거기 기준점에 관련돼서 기준점 표지 설치 관리와 관련해서 기준점 표지는 땅 위에 설치한 시설모로 말합니다 시 도사 또는 소관청이 하되 특히 지적삼각점에 가는 것만 주의하면 됩니다 여기서 기준점 지적기준점이라는 말을 썼을 때 기준점 표지라는 말과 성과라는 말은 차이가 있어요 표지는 토지 땅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하고 성과는 설치한 시설물의 위치 등을 도면에 그려놓은 결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성과를 누가 관리하느냐 지적삼각점 성과는 이것은 거기 보시면 시 도지사 시 도지사가 관리한다 그 다음에 지적삼각보조점과 도근점 성과는 지적소관청이 관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 성과를 열람하거나 등본 교부 이렇게 공개 공개 청구할 때는 어떻게 되냐 이 지적삼각점 성과는 당연히 시 도지사 관리하고 있으니까 시 도지사에게 청구하면 되는데 전산화되다 보니까 여기 지적소관청에도 가능하다 그런데 이 지적삼각보조점과 도근점 소관청이 관리하다 보니까 이건 지적소관청의 열람하거나 등본청으로 되겠다 이 내용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 주고요 자 352페이지가 보시면 지적측량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걸 찾으라 했죠 그래서 2번을 보세요 지적측량수행자가 측량 의뢰 받은 때는 기간이나 일자 수수료 등을 적은 측량수행 계획서를 다음 날까지 시 도지사에게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음 날까지 지오네 다음 날까지 소관청이 낸다고 아까 얘기했어요 소관청에 이 표현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뒤에 기출문제 중에서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362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2번 문제에 보시면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 수행자한테 의뢰할 수 없는 경우를 찾으라 했는데 물론 다 지적측량이에요 근데 아까 재검에서 지적재조사 측량과 검사 측량에서 수행자가 검사 측량을 못한다 그 다음에 재조사 측량은 토지 소유자 등이 수행자한테 의뢰 못한다 라고 했죠 그래서 5번은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수행자한테 의뢰할 수 없는 측량입니다 그 다음 3번 문제 중에 틀린 걸 찾으라겠어요 여기서 자 3번에 4번 보시면 지적삼각측량성과 지적확정측량은 지적삼각측량과 지적확정측량은 검사 측량을 위하자 아까 검사 측량 대상 아니 재검이라 했지 지적 재 아 잠깐만요 이렇게 검사 측량 대상이 아닌 거 두 가지 경계복원 측량 복현 경계복원 측량 지적현황 측량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수행자가 지적수행자가 수행자가 실시할 수 없는 거 해서 우리가 재조사 측량과 검사 측량인데 검사 측량 원래 못해 근데 지적재조사 측량은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수행자한테 의뢰 못한다 국가가 실시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요기 지금 검사 측량 대상이 아닌 거 4번은 복현 이렇게 나가죠 삼각측량성과 지적확정측량 검사 측량 요지 아니하는 게 아니라 경계복원 측량과 지적현황 측량이 검사 측량 대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5번 문제처럼 기간 자 요건 이제 기간을 요걸 기간을 물어봤는데 아까 다 지워가지고 자 5번 문제 보시면 조문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겁니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이 옳은 것 측량기간 5일 검사 측량 4일로 하며 다만 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이나 검사할 때 기준점 15점 이해할 때는 4일에다가 15점을 초과할 때는 자 요 4일에 15점을 초과한 4점마다 하루씩 가산한다겠죠 4점마다 하루씩 가산한다 그래서 전부 다 4일 그 다음에 요 4일에다가 4점 해가지고 1번이 정답이 된 것이며 6번 문제는 자 이런 합의로 따로 정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전체 기간이 4분의 3을 측량기간 4분의 1을 검사 측량한다고 했으니까 41중 4분의 3인 30을 측량기간 4분의 1인 11을 검사로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7번도 역시 31회 올해 출제 작년에 출제된 거죠 31회 자 지적기준점 성과와 열람 등본 발급 신청기관 옳은 걸 찾으라고 했죠 여기서 지적삼각점 성과 지적삼각점 성과는 누구한테 열람이나 등본 발급하냐 여기 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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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 정 이게 맞는 거죠 2번 삼각보조점 삼각보조점 성과는 당연히 소관 정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바로 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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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틀리고 그 다음에 4번 역시 똑같죠 한국국토정보사 또 언급되죠 여기에 그 다음 4번 지문을 보시면 도근점 성과 이 도근점 성과도 역시 여기 소관청으로 가야 되는데 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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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5번 문은 한국국토정보 들어서 안 되죠 결국 이 내용 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이거 간단한 구조 이것만 정리하면 다 끝나는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이제 조금 쉬었다가 쉬었다가 다시 이제 측량 적부심사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드리고 하겠습니다